대통령실 공천 녹취록 부인하면 끝나는 일 아니다. 문화방송은 1일 태 최고위원이 38전당대회 직후인 3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좌진의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했다. 그는 녹취록에서 오늘 나 들어가자마 정무수석인 나한테 미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회 쪽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이 있는 기간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래서 내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도 했다. 태 최고위원회 지역구는 국민의힘 우세지역인 서울 강남갑이다. 공천 당선 공식이 적용되는 곳이어서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대통령실이 정당의 고유 사무인 공천권을 들먹이며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겁박해 대통령 옹호를 주문했다는 얘기인데 사실하면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자 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태 최고위원은 보도 직후 입장문을 내어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진복수성은 이 일 기자들과 만나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 여기 대통령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태 최고위원의 실언으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모습이다. 태 최고위원과 이수석이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게 주된 근거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퇴에는 윤심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유선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노골적 당무 개입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이 쉽게 사극을 지 않는 이유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이런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 착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 역시 당사자들의 해명만 듣고 끝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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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영향력 행사